고살림이 어머니한테 가게를 팔려고 하셨다. 사건이 벌어진 가게는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시작해서 중딩 때까지 운영하셨던 아주 작은 화장품 가게입니다. 나는 인천에 있는 부기역 근처에서 전모기 때부터 중3 때까지 살았고 어머니 가게도 그 동네의 작은 시장에 있는 아주아주 허름한 건물 1층이었죠. 이 건물이 얼마나 낡았냐면 일단 1층 전체 가게엔 화장실이었고 가게 뒤쪽마다 딸린 철문을 열고 나오면 건물 뒤 공터에 푸세식 화장실이 딱 2칸이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을 좀 설명하자면 화장실 건물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공터에 남은 문으로 지어진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진짜 너무 낡고 무섭고 심지어는 문도 거의 다 뜯어진 화장실이라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죠. 그리고 우리 가게는 화장품을 파는 곳과 우리 식구가 사는 진짜 작은 방이 있는 구조였죠. 영화 보면 시골 구멍가게 구조였습니다. 손님 들어오면 드르륵 방문 열고 나오는 무튼 돈이 없으셨던 부모님께선 거기서 화장품이며 기눔의 휴지이며 심지어는 구두랑 모자까지 파시며 내가 초딩 2학년 때까지 사이 마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게방이 아닌 우리의 집이 생겼죠. 사실 아파트도 아니고 호박지만 한 연립주택의 한 호일 뿐인데 당시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집도 그 시장에 위치한 거라 집에서 어머니 가게까지 걸어서 3분 거리 시간은 흘러흘러 어느덧 내가 중딩이 되었죠. 이때까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없어 보였죠. 어느 날 연애 때처럼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버지랑 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에 깼습니다. 물도 마실 겸 나갔는데 아버지께서 흠칫 놀라시는 게 보였죠. 난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자고 있는 어머니께 말을 거시는 거였죠. 여보, 아직도 안 갔어? 뭐지? 시픈 찰나에 그 여자야 아주 아주 작은 대답인데 분명 어머니께서는 대답을 하고 계셨고 누가 봐도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꿈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나타나고 대답은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다음 날 기억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난생 처음 어머니가 좀 무서웠죠. 그리고 그냥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냥 꿈만 꾸는 거고 어머니께 딱히 다른 문제라곤 전혀 없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몇 번 더 그러셨고 한 번은 나도 엄마, 그 누나 예뻐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셨죠. 부류막심한 자식놈.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어머니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했다시피 우리 집과 가게는 걸어서 불과 3분 거리였고 시장이라는 특성상 술집도 많고 늦게까지 장사하는 집들도 많아서 어머니의 평균적인 퇴근은 거의 12시 전후였죠. 헌데 어느 순간부터 차츰차츰 그 시간이 11시 반 11시 10시 반 가까이로 땡겨졌습니다. 그때도 어리기만 했던 나는 단순히 어머니가 일찍 온다는 게 좋았을 뿐 그 이유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여름밤으로 기억합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어머니께서 와서 가게 문을 같이 닫아달라고 하셨죠. 당시 우리 가게 앞에는 평상에 이것저것 넣어놓고 팔았고 휴지나 빨래비누 등등 무거운 게 많아서 종종 도와드리곤 했는데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 라고 기억합니다. 쫄래쫄래 갔더니 평상은 이미 다 치워져 있고 가게 불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가게 불을 어디서 내리냐면 일단 두 개를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는 가게 전체 등과 예전에 우리가 살던 가게 방에 불 이렇게 두 개 원래는 가게 홀과 쪽 방은 남은 문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열리부로 이사를 가면서 문이 있던 벽을 아주 큰 진열장으로 막아놓고 화장품을 진열해서 방 불을 끄려면 화장실 가는 철문 쪽으로 가서 돌아 들어가야 했죠. 어머니께 불만 끄면 되는데 왜 불렀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께서 하셨던 대답인데 난 아직까지 그 표정이랑 말투가 생생합니다. 무서워서 방에 못 들어가겠어. 내가 완전 갓난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십 수년간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었던 방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신다는 거죠. 왜요? 귀신 봤어요? 라고 물었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에 한 번도 못 본 안절부절못한 표정으로 얼른 불이나 끄고 오라는 것이었죠. 아주 이상했죠. 본인의 어머니께서는 아주아주 여유가 넘치시고 항상 온화한 미소를 알려주시는 멋진 여성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정말 초조한 표정으로 내게 재촉하고 계셨죠. 나는 속으로 이상했지만 그냥 엄미가 몸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가끔씩 엄미 퇴근 도와드리느라 내게도 아주 익숙한 것이어서 가게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서 방 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죠. 그리고 진짜 엄미 못지않게 십수년간 들락날락했던 그 방의 어둠이 순간 낯설고 여름임에도 서늘했습니다. 이사가고 그 방은 남는 화장품이라든지 좌파를 쌓아두는 창고 역할로 써서 도둑이 될까봐 창문을 아예 막아놔서 불을 안 켜면 암흑천지긴 했죠. 갑자기 좀 무서워졌고 그 공기가 싫었습니다. 창고 냄새 다락방 냄새 등등 특유의 골방 냄새를 좋아했는데 그날 그 냄새랄까 분위기는 찝찝했죠. 방에 불이 꺼진 걸 방 문 앞에서 확인하고 나오면서 가게 홀에 불을 끄고 엄미와 샷다를 내렸습니다. 엄미랑 집으로 걸어가면서 엄미 방에 불 꺼졌던데 라고 말을 했죠. 근데 엄미께서 말씀하시길 확실히 봤어? 너가 껐어? 아님 꺼져 있었어? 라는 질문을 다다닥 했습니다. 나는 내가 끄려고 방 문 여니까 꺼져 있었다고 했죠. 근데 자꾸 엄미께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끄고 기억 못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저녁 식사를 꺼낼 때 분명 불 켜진 걸 봤고 가게 문 닫을 때 꺼야 하는데 무서워서 나를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벤수가 많지 않은 불이 나갔을 수도 있고 정말 엄미가 끄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점점 어머니 퇴근할 땐 내가 있든 아버지가 계시든 하는 때가 많아졌죠. 바뀐 건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에도 혼자 가게에 있길 꺼려하셨죠. 다행히 주변의 어머니와 친한 가게 주인분들이 놀러오시고 작은 동네에서 초딩 때부터 살았던지라 아는 어머님들이 꽤 많아서 자주 놀러오셨습니다. 다행히 한동안 전처럼 아무 일 없는 무사태평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 아버지까지 계셨죠. 처음엔 엄마가 편찮으셔서 일을 못 나가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얼른 가서 가게 물을 닫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참 호기심이 왕성할 나인데 그때 나는 참 묻었죠.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닫으러 간 걸 보면 말이죠. 도착해보니 가게는 이미 다 치워져 있고 샛다 문만 반쯤 내려져 있길래 문만 내리고 가려다 가게 안을 봤는데 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가게 뒤로 돌아가는 쪽이 다른 곳보다 밝았습니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였죠. 귀찮기도 하고 저번에 그 일이 있었던지라 무섭기도 해서 끌까 말까 하다가 혼나는 게 더 무서워서 끌고 샛다를 다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난 우리 가게가 이렇게 조용한지 처음 알았죠. 밖은 아직 밝고 사람들도 다니는데 샛다 하나로 완전히 분리된 세상에 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디지만 겁은 좀 있었던 나는 그때부터 살짝 겁을 먹었죠. 무튼 철문 쪽으로 돌아서 방물을 열고 방 중간으로 들어가서 불을 끓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미치겠습니다. 불은 고사하고 방 한가운데서 꼼짝을 못하겠는 겁니다. 조용하고 고요한데 그게 평온한 그것이 아니라 되게 기분 나쁘고 찝찝한 조용함 참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방팔방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불을 껐을 때 어둠을 상상했더니 도저히 불을 끄고 온전히 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불을 못 끈 채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바닥만 보면서 나왔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불 껐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날의 사건은 어머니께서 별말씀 없으신 채 잊어져갔죠. 보충 설명하자면 어머니께서는 천주교신자십니다. 같이 성황 다니는 아주머니 분들도 가끔 오셨는데 그날도 같이 계시다가 어머니께서 방에 들어가셨다가 한참 지나도 안 나오시기에 아주머니가 가봤더니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곤 사람들 불러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가게 정리도 해주시고 아버지께 연락도 드렸던 겁니다. 즉 나는 그날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던 방에 갔던 거죠. 알았으면 죽어도 안 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식구들이랑 다같이 식사하시다. 진지하게 당분간 가게에 못 갈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의아해하시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집도 많고 항상 늦게 끝나는 터라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안부에 굉장한 신경을 쓰셨었죠. 아버지께서 다그치시듯 무슨 일이냐고 했고 나랑 동생은 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꺼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며칠 전에 일이었다는데 우리 동네 시장은 각 가게마다 자기 점포 앞은 본인이 쓸고 청소하는 놀이 있었죠. 그래서 샷다를 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뒷자루로 가게 바로 앞을 청소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여느 때 처럼 앞을 쓸고 계시는데 왜 사람이 이것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무의식 쪽으로 힐끔 시선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우연치 않게 가게 안에 눈길이 갔는데 항상 어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에 하얀색 옷을 입고 머리가 엄청 긴 여자가 서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힐끗 본 거라 바로 다시는 거였죠.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이게 진짠지 착각인지 계속 고민하고 그러시다가 정말로 무섭고 가게 일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러다 결국 말을 꺼내놓으신 거였죠. 결국 어머니께서 일주일 정도 정말 안 나가셨습니다. 한창 중이병의 시기에 귀신 따위를 믿지도 않았고 예쁜 처녀 귀신이 한 번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빌어쳐먹을 생각도 했죠. 며칠 만에 가게에 다시 나간 어머니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했다시피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손님이 오면 혹시 불쾌할 까 봐 종교적인 물건을 가게에 두는 걸 싫어하셨죠. 그런데 가게에 성모 마리아상 성수병 성경을 비치해뒀고 목줄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심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겠지만 여전히 낮에도 혼자 계시지 못하고 가게방엔 아예 들어가시지 못하셨죠. 그럼에도 한동안 아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엔 나한테 일이 터졌죠. 원래 무린 성격과 나름 이성적이라는 자부심 거기에 중2병이라는 버프를 맡고 있던 나는 귀신 떠인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더워서 죽어버릴 정도로 더운 열대야였죠. 12시 퇴근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대략 10시쯤 물을 닫으시기에 그 즈음에 가게로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난 아주머니들이 모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소재로 몇 시간을 대화하는 능력을 보면 지금도 놀랍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도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1시쯤 됐나 그제서야 다들 가셨죠. 난 짜증이 엄청난 상태라 언니와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가게 홀불도 끄고 샤따도 내리고 가려는데 에어컨을 안 진짜 귀찮고 그래서 어머니께 그냥 가자고 껐을 거라고 안 껐으면 내일 끄자고 일단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샤따를 반침 열었죠. 들어가 보니 역시나 에어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가게 에어컨을 설명하자면 스탠드형이 아니라 벽에 설치하는 그런 모델이었죠. 에어컨 리모컨은 항상 돈통이라고 불렀던 동전용 반찬통에 놔뒀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십수년간 생활했던 내공을 발휘해 더듬더듬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끌고 봤는데 에어컨 위에 시뻘건 남자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죠. 얼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시뻘건 얼굴을 한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몸통 이딴 거 없었죠. 그냥 에어컨 위에 머리만 있었죠.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주저앉기는 커녕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 뒤에 기억은 없습니다. 난 그 이후로 귀신이 막 여기저기 출몰하진 않지만 있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무튼 아버지 엄미께 자초지정을 얘기하니 엄미께서 이제 절대 가게 못 간다고 몸져누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외할머니의 뒤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외할머니는 어머니와 다르게 독실한 불교신다셨습니다. 그리고 부평에 서셨는데 외할머니의 지인 중에는 보살님이라 불리는 분이 계셨죠. 잠깐 이 보살님에 대해 기억나는 걸 말하자면 할머니와 는 요즘으로 치면 절친 인분 이셨습니다. 나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안경을 쓰시고 엄청 뚱뚱 하셨죠. 어린 나는 여저스님 인줄 알았는데 그분은 옷도 그냥 평범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도 안 깎으셨어서 외하했었죠. 유독 나한테만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의 얼굴도 잘못 쳐다봤습니다. 다만 점집을 했다거나 퇴마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건 아니라고 는 합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가게의 상황을 그 보살님 께 말하게 되었죠.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 께선 처음에 완강히 반대를 하셨는데 국가 제 동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건 안 하기로 합의 하고 그분을 우리 할립에 모시고 오게 되었죠. 보살님 을 외할머니 어머니와 같이 바로 가게로 가시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보살님은 할머니 어머니께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문에 대고 똑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셨죠. 셔터가 열려있어서 밖에서 안이 다 보이는 상황인데 보살님이 들어가자마자 엄미가 봤던 귀신이 있던 자리를 보고 있다가 젊은 쪽으로 해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신 보살님께서 두시간이 지나도 나오시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보야 되는건지 아닌지 그런데 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보살님이 나오시는데 보살님 얼굴은 파촉색이 됐고 옷은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 마냥 흠뻑 땀으로 쳐져 있었죠. 무튼 보살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어서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오시자마자 보살님께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는 말고 빨리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물을 몰라서 다들 벙쳐있는데 보살님께서 말씀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게엔 남자귀신 하나와 여자귀신 하나가 있다는 거였죠. 여자귀신은 떠도는 냥이고 남자귀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화장실에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계속 거기에 붙어있을 것이지 왜 우리 가게에 들어왔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뜨부터 개소름 보살님께서 갑자기 어머니께 건물 뒤에 아무것도 없었냐고 물으셨죠. 몰두기는 커녕 화장실이 무서워서 철문은 웬만하면 열지도 않는 우리였습니다. 뭘 뒀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예전에 창고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창고 우리 가게에 창고가 있었다고 왜 난 모르지 라고 생각하던 때 갑자기 아주 어릴 적 나무창고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열립에 살 때야 그 가게 방을 창고로 쓰면 됐지만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도 창고는 필요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목공소에 부탁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나무로 된 작은 창고를 철문 열고 나가자마자 지금은 알아버린 가게 방 창문 바로 앞에 두고 썼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그 창고가 맞나보래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어나 가시게 화장실에 있던 그 남자 귀신이 그 창고를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로 들어왔고 거기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오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아버지께서 창고를 없앤 겁니다. 즉 남자 귀신 입장에선 우리가 집을 부순 거였죠. 그러자 바로 앞에 비어있는 우리 가게 방으로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 여자 귀신은 처음엔 없었는데 떠돌다가 들어와서 같이 지내는 그런 명예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자 귀신은 보살 힘으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 남자 귀신은 엄청 강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오히려 자기를 비웃듯 바지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코지를 할 그런 귀신 이라 하셨죠. 이 정도 명을 쫓으려면 굿도 한두 번으로는 안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구슬 한다 치면 우리 가게는 물론 건물 전체에 피해가 가는 건 불보듯 뻔했죠. 그러시면서 지금 가게는 이미 운이 다 했으니 그냥 헐 카페라도 얼른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었죠. 뜯고 있던 우리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이때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는 며칠간 고심하시다가 결국 10여 년간 했던 가게를 접으시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현재는 그런 일 없이 무난무탈하게 살고 계십니다. 나 또한 무탈하게 살고 있죠. 아니 그럼 엄리 꿈에 나타났던 그 단발머리는 뭘까요? 이것도 보살님이 우리 집에 왔던 날 해결됩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시고 한숨 돌리시던 보살님께서 갑자기 부엌으로 가셨죠. 뭐 드시게 필요한 줄 알았던 어머니께서 따라가려고 하자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니 혼자 부엌으로 갔다가 부엌 뒤에 딸린 베란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애들 아빠 오거든 저거 당장 갖다 버리라고 해. 웬만하면 내가 버리겠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되겠다. 아까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구업 베란다에서 여자귀신 하나가 들락날락 하면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일단 급한 얘기 아니나 다를까 여자귀신 하나가 이상한 물건 이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하거나 해코지 않은 귀신이 아니라 옷도 단종하게 입고 아주 얌전한 귀신 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나 해서 인상차기를 물어봤고 어미 께서 꼼에서 봤던 단발머리 여자가 맞았죠. 심지어는 입고 있던 옷까지 일치 부사님은 그 물건 버리면 알아서 따라갈 거라고 하셨죠. 후에 집에서 차타고 오다가 길에서 쓸만한 게 있길래 가져다 베란다에 두시고는 아예 새카맣게 잊어버리셨던 겁니다. 당시엔 그게 뭔지 봐도 몰랐는데 스물 넘으니까 바로 알게 되었죠. 그 물건은 군용 야전 침대 였습니다. 그때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접힌 상태의 야전 침대 이기도 했거니와 생전 처음 본 거라 이게 뭔지 감조 쳐도 없던 그 침대를 버리자마자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그 단발머리 여자 꿈을 꾸지 않게 드셨죠. 묻는 말의 대답은 고사하고 깨워도 잘 안 일어날 정도로 푹 주무셨습니다. 무튼 그 보살님 덕분에 우리 식구 모두 무사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